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스크래치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터 n까지 합을 이해를 해주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스크래치에서 1부터 n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는 거요.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또 1부터 100까지 합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부터 1000까지, 1부터 100만까지, 1부터 100만까지 합을 구하자. 그러면 좀 많이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어떤 수까지 합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자. 그러면 1부터 10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서 1부터 10까지를 여러분이 덧셈을 해보면 5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풀면은 일단 결론은 5050이 나옵니다. 그러면 1부터 100만까지, 1부터 15까지, 하여튼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출력 결과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고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효율성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터가 계산하기는 하지만 수행 횟수를 줄여가지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게 누적해 가면서 더해가는 방법이 있고 일정한 규칙을 알아내가지고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무작정 순서대로 더하는 거죠. 1하고 2를 더하고 그것에다 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n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선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순서대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합계라는 변수에다가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를 누적해주고 3을 누적해주고 또 10을 누적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연산은 몇 번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을 더하겠다 한 번 2를 더하겠다 두 번 3을 더하겠다 세 번 해가지고 1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 연산을 몇 번 하나요? 10번을 하는군요.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연산을 몇 번 하나요? 100번을 하게 되는군요. 무작정 더하는 방법을 그러면 1부터 10만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연산을 10만번 하겠죠. 10억까지 더하겠다 10억번 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연산의 횟수는 n번이 되는 거죠. 자 1부터 10까지 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s로 뒀습니다. 그래서 2를 더해주고 2를 더해주고 3을 더해주고 4를 더해주고 네 그래서 10까지 더해주면은 s의 기억되는 값은 55가 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변수와 s라는 변수가 일단 필요하는데 a는 1씩 증가되는 거죠. 처음엔 1을 더해주세요. 2를 더해주세요. 3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a라는 변수가 필요할 거고 그거를 누적시키는 s는 합계를 구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숫자를 1, 2, 3, 4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변수가 되고 s는 그 a를 누적시키는데 필요한 변수가 되고요. 또 n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더할지 알려주는데 필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10까지 더하겠다. 그럼 n을 10까지 마무리하면 되고 100까지 구하겠다. 그러면 100에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에 사용되는 변수에는 a가 있겠죠. s가 있고 n이 있다 그랬죠. 자 초기값을 주겠습니다. a에다는 초기값을 1을 주고고 s에다는 초기지 0을 줄 거고 10까지니까 n에다는 1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씩 증가하는 것 증가될 때마다 s에 누적시키는 부분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10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10까지 합이다 그러면 10까지 반복하면 되고 100이다 그러면 100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즉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n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반복 실행이 모두 끝나게 되면 합계를 기억하는 s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1을 주고 s에다 0을 주고 s는 합계니까 처음에는 합계가 0이죠. n은 10까지 반복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a에다가 a값을 s에다 누적시키면서 a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10번 반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복 실행이 끝나게 되면 합계를 기억하고 있는 s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a가 2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s에다가 누적시켜주고 그 다음에 a값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럼 a가 2가 되겠죠. 그 2를 s에다가 누적시켜주고 이 과정을 이제 10번 반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의 첫 번째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입니다.